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대장동 개발 후 관련해서 해당 사건의 키맨 중에 한 명인 유종규씨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사장하고 통화한 사실이 이번에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이재명 후보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했었던 이 발언하고 검찰 수사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종규씨가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정진상하고 통화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거짓말한 거 아니냐, 위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달 20일에 이재명 후보는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가지고 당시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았던 유종규씨의 사정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고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중에서 유종규씨가 검찰의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약을 먹고 누워있었다라는 이런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재명이 알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자 이재명은 우리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자신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아는 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고를 누구한테 받았는가라고 물어보니 이재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유종규의 검찰의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이고 또 이재명 입장에서는 본인하고 완전히 관련이 있는 사건인데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보고를 받은 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답변이고 또 해당 사건이 10년 전, 20년 전에 있던 사건도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정감사장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말을 다른 쪽으로 흘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자 이재명 후보는 오늘 언론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날 정진상이 유동규하고 통화한 것을 나중에 전해들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유동규가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정진상에게 들은 것이냐라고 묻자 이재명은 언론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이와 같은 입장도 사실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당시에 유동규 씨가 약을 먹었다라는 이런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입에서 나오기 전에 어떠한 언론에서도 이러한 보도를 하지 않았었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언론인들이 이와 같은 소식을 알고 있었으면 기사를 먼저 내면 될지 이거를 이재명에게만 먼저 알려준다라는 것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기자들이 특종이라든가 단독에 대해서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 검찰 압수수색 당시에 당시에 논란에 중심했었던 유동규가 약을 먹고 자택에 누워있었다라는 것을 언론인이 보도를 하지 않고 이재명에게만 살짝 알려줬다? 좀 납득하기가 힘든 발언인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 역시도 유동규 씨하고 통화한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정진상 부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먼저 유동규 측에게 걸었다라고 하고 둘의 통화 시간은 한 5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정황상으로 보았을 때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정진상 쪽에서 먼저 전화를 유동규에게 걸었다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뭔가 압수수색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유동규 측에다가 뭔가 정보를 흘려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그런가 하면 유동규 측에서 압수수색 들어오자 당황을 해가지고 정진상 측에다가 전화를 하면 그거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뭔가 그 위기에 몰렸을 때 이 궁지를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려는 그 심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으나 정진상 쪽에서 먼저 유동규 측에다가 전화를 했다라는 것은 뭔가 정보가 있으니까 유동규 쪽에다가 언질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고 또 유동규 씨 역시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휴대전화를 밖으로 집어던지는 등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동을 했는데 이러한 행동들을 한 것은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정진상 측으로부터 전화가 왔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상 측에서도 입장문을 냈는데 당시에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평소에 알고 있었던 유동규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면서 그래서 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전화 통화에서 유동규 본부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라고 통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데 정진상 측에서 이렇게 당부를 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유동규가 당시에 했던 행동은 휴대폰을 밖으로 집어던진 거고 그걸 또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주워간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골 때리는 거는 정진상 부실장 측에서는 언론에다 대고 경고도 했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당국이 범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다가 흘려가지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측에서 진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좀 웃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검찰하고 공수처 측에서 고발 사주 사건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측 수사를 할 때는 공수처라든가 검찰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그런 소식들이 쏟아질 때도 여당 측에서는 이런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더니 이번에 유동규하고 정진상 통화에 관련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구린 짓을 한 것이 확실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언론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만일에 이재명이 권력을 질 경우에는 언론을 얼마나 조일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원희룡 지사 측에서는 폭로 비스무리한 것을 오늘 했는데 오늘 원희룡 측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에 유동규가 이재명에 측근하고 통화한 것은 정진상 한 명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원희룡 후보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어제 모 신문에서 정진상 정책실장 이름을 거론을 했고 자신이 직접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은 한 사람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그는 통화한 사람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달랠 정도의 사람이어야 되고 뭔가 약속을 하면은 유 전 본부장 측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원희룡 후보는 해당 인물이 누구인가 이재명 후보 본인이 유동규 씨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증거를 대해야 할 것이라면서 스토리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근데 원희룡 지사의 이와 같은 발언이 사실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은 유동규가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이재명의 측근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원희룡 지사였고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당시 원희룡의 주장은 사실이었고 그 외에도 정진상 말고도 더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유동규가 통화를 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역시도 사실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유동규가 당시에 정진상하고 통화를 한 것은 핸드폰을 포렌식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통신사에다가 당시 통화 기록 같은 걸 조회를 해가지고 시간을 파악해서 알아낸 거기 때문에 무슨 통화를 했는지까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유동규가 정진상하고 통화를 할 때 바로 옆에 중요한 인물이 있었다면 혹시라도 그분이 있었다면 이건 유동규의 통화 기록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을 확실히 확보를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통화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야 되는데 현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 검찰이어가지고 사실 좀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뭐 법 쪽에서는 이 사건 관련해서 유동규 씨가 당시에 검찰의 압수수색에 당황을 한 것은 당연해 보이고 당시에 정진상하고 무슨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정진상과만 통화를 했는지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으며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당시에 윗선하고 연결고리가 있다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문제는 수사기관이라는 생각이 들고 답은 특검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